금융회사가 파산하는 경우에도 고객은 자기의 투자재산을 처분하여 원금과 수익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가 안전하다, 비보호가 안전하다? 비보호가 훨씬 안전하다 아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연금박사 이영주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KBS 아침마당에 출연하면서 예금자 보호에 대한 오해와 진실 편에서 예금자 보호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고 보호되는 것이 좋은지 안 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사실 이렇게 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다 보면 연금이 장기적으로 유지하고 또 오랫동안 받는 상품이기 때문에 내가 가입한 이 보험사, 이 금융회사가 수십 년간 안전하게 유지될까에 대한 부분에서 예금자 보호가 되냐 안 되냐에 대한 부분에 대한 문제를 굉장히 많이 제기하시는 것 같아요 잘 보시면서 여러분이 맡기신 자산이 과연 예금자 보호되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예금자 보호가 안 되는 것이 좋으냐 이 부분에 대한 오해를 다 없애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예금자 보호에 대해서 설명드리죠 예금자 보호는 금융회사에 맡기신 돈이 손실이 났을 경우에 보호해드리는 제도가 아니라는 건 다 아시죠? 여러분이 맡기신 금융회사가 파산했을 때 망했을 때 한 금융기관당 1인당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원리금을 보호해드리는 것 그것도 금융회사가 보호해주는 것이 아니라 예금보험공사에서 별도로 보호해드리는 제도가 바로 예금자 보호 제도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예금자 보호에 대해서 걱정 많으신 분들 금융회사의 파산에 대해서 두려우신 분들은 뭐 은행에 예금하시는 경우에도 뭐 내가 5억 있다 그러면 5억을 한 금융기관에 다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5천만 원씩 10군데 금융기관에서 나눠 맡기시는 분도 사실 계시더라고요 사실 근데 예금자 보호에 대한 명확한 오해고요 이렇게 하시게 되면 5천만 원은 지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더 큰 거를 잃게 되시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예금자 보호가 되면 좋고 보호가 안 되면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잘못된 오해입니다 이걸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금자 보호와 비보호를 여러분이 아시기 위해서 과연 금융회사에서 파는 상품 중 은행증권 보험사에서 파는 상품 중 어떤 상품은 예금자 보호가 되고 어떤 상품은 예금자 보호가 안 되는가에 대한 우리가 명확한 개념이 있으셔도 될 것 같아요 예금자 보호가 되는 상품은 고객이 납입한 돈을 금융회사가 직접 내부에서 관리하고 운영하는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회사가 망하게 되면 그 돈이 날라가게 되죠 그럼 날라가게 되면 고객 돈이 다 날라가기 때문에 예금 보험공사에서 1인당 5천만 원까지 원리금을 보호해 주는 것이 바로 예금자 보호제도입니다 결국 예금자 보호가 된다는 얘기는 그 금융회사가 직접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금융회사가 파산했을 때 소멸될 수 있는 자산이라는 거죠 반대로 예금자 보호가 안 되는 자산은 뭘까요? 금융회사가 갖고 있으면서도 자체적으로 직접 운영하면서도 예금자 보호가 안 되는 자산은 없습니다 예금자 보호가 안 되는 자산은 주식, 채권, 펀드 이런 것처럼 금융회사가 직접 내부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운영하는 자산입니다 금융회사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있는 자산을 갖다가 파는 것일 뿐이죠 결국은 여러분이 맡기신 돈이 여러분이 투자하신 재산이 그 금융회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금융회사는 브로커일 뿐인 것이고 외부에 있는 금융회사를 통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금자 보호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예금자 보호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보호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외부에 있는데 어떻게 보호를 하겠어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여러분이 자식이 둘이 있어요 근데 첫째는 집에 같이 살고 있고 둘째는 출가해서 밖에서 살고 있어요 우리가 집에 불이 날 걸 대비해서 화재보험을 들지 않습니까? 그럼 화재보험 대비해서 보호를 해줘야 돼요 자 집에 불이 났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누구를 보호해줘야 돼요? 첫째는 집에 같이 살고 있어요 당연히 보호해줘야죠 위험하니까 근데 나가 살고 있는 둘째는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죠 걔는 나가 있기 때문에 위험도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집에 불이 나면 누가 위험해요? 집에 불이 나면 집에 있는 첫째가 더 위험해요 나가 살고 있는 둘째는 아무 위험이 없어요 제가 이렇게 백날 예금자 비보호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다고 얘기해 드려봐야 여러분들이 사실 그 부분에서 이해하기 쉽지 않으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실제로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글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금자보호제도를 먼저 설명하고 있어요 예금자보호제도는 원금과 소정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만 보호되며 초과금액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보호받지 못한 나머지 예금은 파산한 금융회사가 선순위 채권을 변제하고 남은 재산이 있는 경우에 이를 다른 채권자들과 함께 채권에게 비례해서 분배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파산한 회사가 다른 남는 자산이 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결국 예금자보호는 1인당 5천만원까지밖에 돌려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금자비보호 상품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에 Q&A 가시면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투자상품에 가입한 고객은 보호받을 수 없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실적 배당신탁이나 수익증권 같은 투자상품은 예금이 아니기 때문에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되지 않습니다 대신에 신탁업법 등 투자상품 관련 법률에 의해 운용실적에 따라 원금과 수익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즉 투자상품을 취급하는 금융회사들은 고객이 맡긴 돈으로 사들인 재산 고객의 투자재산이죠 이 재산을 자기 재산, 금융회사의 자기 재산과 별도로 보관해야 하고 이를 금융회사의 부채상환에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채상환에 사용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금자비보호되는 자산은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따라서 해당 금융회사가 파산하는 경우에도 고객은 자기의 투자재산을 처분하여 원금과 수익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투자재산이 안전한 국공체라면 원금은 물론 정상적인 수익을 다 받을 수 있고요 만약에 이 투자재산이 부도기업이 발행한 회사체 등 부실재산이 포함되어 있다면 손해를 볼 수도 있겠죠 물론 아주 위험한 재산이면 손해를 볼 수 있겠지만 안전한 채권 중심으로 투자하신 분들은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지만 원리금을 다 보장받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은행에 가셔가지고 두 가지 상품을 할 수 있습니다 예금에 가입할 수도 있고요 국공체라든가 채권을 사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똑같이 1억 원을 예금을 사시고 1억 원짜리 채권을 살 수 있는데 여러분이 예금을 사셨다면 예금자보호가 됩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 은행이 망했다면 여러분은 1억 원 중에서 5천만 원 날리고 5천만 원까지만 보호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사신 국공체는 어떻게 될까요? 국공체는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못 돌려받아요? 아니죠 만약에 은행이 망해도 그 채권은 원과 이자까지 다 돌려받으신다는 거예요 이해 되시겠습니까? 자 이제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예금을 가입하시면서 혹은 연금을 가입하시면서 뭔가 금융상품을 가입하시면서 예금자보호가 되면 좋고 안 되면 안 좋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는 예금자보호는 위험하기 때문에 보호해주는 것이고 예금자비보호는 위험하지 않기 때문에 보호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그 재산이 여러분이 투자하신 자산이 이상한 잡주에 투자해가지고 등락이 심하다면 그건 원래 그 주식이 그 투자자산이 위험한 것이고 다만 여러분들이 가입하신 금융회사가 망하고 안 망하고 있어서 정말 망했을 때 예금자비보호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예금자보호는 5천만원 제외하고는 다 날리신다는 거예요 이해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코로나 상황이 굉장히 심한데 코로나에 안 걸리는 방법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집에서 안 나오면 돼요 그러면 코로나 걸릴 일이 없어요 안전하죠 보호받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집에서 안 나오면 어떻게 돼요? 2년 동안 집에 처박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굶어 죽어요 운동부족으로 죽어요 평생 안전하고 보호받는 것만 찾으시느라고 은행의 1%짜리 예금만 찾아 있으시면 보호는 받겠지만 결국은 여러분들은 이 물가상승 자산가치 상승에 대비해서 여러분은 오히려 손실을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시대는 예금자보호 속에 갇혀서 안주하고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지 마시고 예금자보호와 관계없이 용기를 가지고 밖으로 나오셔서 내 연금 내 재산을 우량한 자산에 투자하시라는 거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더 수익을 내면서 더 안전하게 여러분 자산을 형성해 갈 수 있다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도 답답해가지고 KBS 아침마당에 나가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근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거기 방송 출연자분들도 다 모르시고 정말 전 국민이 대부분 모르시는 이런 겁니다 이 영상 보시면서 예금자보호와 예금자비보호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나라 금융회사가 사실 망할 일도 거의 없지만 설령 망한다 하더라도 예금자보호가 안전하다 비보호가 안전하다 비보호가 안전하다 비보호가 훨씬 안전하다 아시겠습니까 꼭 명심하셔서 여러분들 투자 여러분 재산관리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 방송 보시면서 혹시 연금에 대해서 투자에 대해서 금융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1800 3624 전화 주시면 저희 전문가들이 연금에 대한 모든 상담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